9월달 다시 한번 성과를 보여드리면 9월, 이번 주가 아니고 9월인데 마스닥 2.7% 이거는 뭐 그냥 안정권이죠. 안정권. 9월달 성과는 SEMF 100 1.7% 안정권. 안정권입니다. 일단은 뭐 글쎄요. 오늘은 뭐 급락하고 월요일에 급락하지 않으면 플러스 막 끝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심지어 러스 2천까지 지금 이제 마이너스 0.4%니까 약보합이니까 이것도 다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대, 4대 지수죠. 다오, 나스닥, SEMF 100, 러스엘까지 전부 다 플러스 마감이 가능하다. 9월달 굉장히 새로운 기록을 세운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봤던 중국 종목들 쭉 봤죠 아까? 전부 다 올라갔다. 엄청나게 올라갔다. 진동닷컴은 36%에요. 엄청 올라갔죠. 염차이나 26% 올라갔죠. 텐센트뮤직도 25% 올라갔죠. 샤오펑 26%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구양책 아주 잘 먹혔고 일단 올라간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는요. SEMF 500 내에 있는 9월달 퍼포먼스부터 쭉 나오는 거 1등인데 1등부터 나오는 건데요. 1등이 비스트라가 1등이었습니다. 39.8% 9월달 한 달 동안만 올라간 종목이죠. 그 다음에 컨셀레이션 에너지가 34.8% 2등 G번호바가 27% 3등 그러니까 유틸리티가 1등 2등 3등 한 거죠. 1등 2등 한 거죠. 그리고 G번호바가 3등 G번호바가 사실은 유틸리티 아닙니까? 잠깐만요. 이사님 이거 G번호 잘못 잘못 이거 CNBC 건데 이거 아마 이거 유틸리티 유틸리티 겁니다. 좀 이따 볼게요. G번호바가 이게 상업체가 아니고 맞을 것 같은데 좀 이따 보시면 될 것 같고 4등이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지가 23.7% 와 이것도 많이 올라왔어요. 항공주가 테슬라 그 다음 그 다음 패런티어가 와 몇 등입니까? 6등 패런티어가 약 18% 6등 차지했죠. 많이 올라왔고 오라클도 보이고요. 인슐렛 또 보입니다. 인슐렛 사실은 뭐 그게 이게 좀 그 이게 보통 이제 저기 뭐죠? 비만치료의 반대편인 기억으로 분류가 되는데 꽤 많이 올라왔죠. 인슐렛 그 다음에 델타항공 그리고 라스베가센스까지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거니까요. 뭐가 없다?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들이 없다. 빅파이브 혹은 뭐 AI관련조 없죠. 그래서 일단 조금 이제 확산된 걸로 보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버너머가 산업재 아니죠. 여러분들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유틸리티라고 생각하는데 핀비지 맵에는 유틸이에요. 유틸이죠? 네. CG랑 여기가 그런 산업재로 분류가 돼 있나? 산업재로? 이상합니다. 하여간. 그런데 그건 뭐 터빈으로 생각하면 산업재로 묶을 수도 있고 만약에 풍력으로 묶으면 유틸의 재생으로 묶을 수도 있고 어디 묶느냐 그건 똑같은 걸 어디 묶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제가 예민한 게 저희가 또 주도적으로 편입시키는 바람에 좀 하여간 그렇습니다. 보시고요. 자 슈도 약간 이제 10월 11일 날 이제 분할되는데 그 슈드뿐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찰수자비 ETF가 전부 분할됩니다. 전부. 저는 뭐 잘 모르는 건데 SCH도 여기 있죠. 슈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라지캡 그로스 ETF 그 다음에 미드캡 ETF 라지캡 밸류 ETF 등등 해서 전부 분할돼요. 전부. 그래서 뭐 4대1 3대1 기본 3대1 2대1도 있기 때문에 혹시 슈도 찰수압에 있는 ETF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보시고 뭐 싸지는 거니까 훨씬 더 잘 되겠죠. 거래가 잘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코카콜라부터 러케드 마틴의 펩시콜라 보드컴 버라이존 텍사스 인츠로만 홈디포 시스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구성되어 있다. 네. 요런 요런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아까 이거 다시 한번 번복해드리면 해서 배당 여러분들 배당 투자가 올해는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 여름부터 계속 얘기했듯이 금리가 빠지면 배당이 올라오겠죠. 당연히 올라오겠죠. 관심이 몰리겠죠. 몰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과연 은폐용을 가져가면서 배당을 크게 받을 것인지 슈드처럼 약간의 중형 중간 정도 배당을 받을 것인지 지수처럼 조금 받을 것인지 시장을 이루는 포트처럼 아주 조금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각자 자기 성장을 보시면 가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해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렇게 성장 여기 은폐용도 그렇고 여기 저희가 제가 뽑고 있는 주배당 포트폰을 대부분 다 성장을 감안해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건데 아마 여러분 성과에 따라서 충분히 성향에 따라서 고를 수 있을 것 같다. 더하면요. 더하면 은폐용 포트가 약 33% 전체 폼포트 합의 슈드가 약 한 22% 그 다음에 시작이 있는 포트는 약 42% 스파이는 약 35%로 각각 다르죠?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될 것 같고 여기 있는 배당을 제가 얘기했지만 받은 배당을 또 한 번 재투자할 수 있는 제가 지난번 세미나하고 나서 요거를 해주는 증권사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제가 쭉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문제가 뭐냐면요. 다 좋죠. 여러분들이 이 받은 배당금을 또 재투자 재투자하면 흔히 미국의 현재에서 얘기하고 있는 디비던드 리인베스먼트 플랜스라고 해서 드립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공위로 가져갈 수 있는 서비스인데 뭐가 문제일까요? 혹시 뭐가 문제라서 제가 얘기 못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이런 좋은 서비스를 어떠한 증권사가 이미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은행 계좌를 딱 잡아 놓으면 여러분 은행 계좌에서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자동입금 자동 환전 그 다음에 자동 매수 그 다음에 자동 재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연관시켜 놓으면 여러분들 권한한 만큼 계속 사지는 거예요. 사지고 배당 받은 걸 또 받은 배당으로 또 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0.001주일 사지게 되면 계속 이제 공위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냐 이 수많은 종목들에 대한 소점 매매가 돼야 돼요. 돼야죠. 여러분들 아시겠죠? SEM400 전체 500 종목이 다 돼야 됩니다. 소점 매매가 그러니까 전체 종목을 0.00001주 살 수 있을 만큼 쪼개져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 돼 있어요. 저한테 이제 어떤 분들이 그때 세미나하고 나한테 알려주지 않냐 말씀하시는데 그게 돼야 알려드리죠. 그래야지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어떤 A종목을 매수해서 배당을 받으면 그 배당금을 또 살 때 온주가 아니잖아요. 그죠? 0.00 몇 주가 하겠죠? 근데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전체 500 종목에 대한 모든 게 소점 매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건 아직까지 국내에서 아무도 안 돼요. 전체가 되는 건 없기 때문에 그걸 좀 타진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해하시죠? 그렇게 되는 게 좋고 저는 그게 되면 그냥 끝나고 그냥 끝나고 그냥 계속 지가 알아서 돈을 버는 거죠. 계속 일을 하는 거니까 계속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끝나고 나서 강의는 시작을 이기는 포트폴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배당을 받으면서 이렇게 성과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다 입맛에 따라서 포트가 있다고 설명드리고 넘어갑니다. 좀 이따 보시면 좋은 거니까 오늘 나왔던 PC만 정리할 건데요. 일단 PC가 코어 PC 2.7% 적어드릴게요. 해서 지금 4개월째 올라갑니다. 전월이 2.6이니까 또 올라갔죠? 올라가고 있다. PC 코어 PC는 다만 헤드나 PC는 2.2%로 빠지고 있다. 여기 차가 있는데 일단 물가가 잡힌 걸로 보이니까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데 중국인데 여러분들 중국이니까 자꾸 말만 하지 말고 그래도 뭘 사면 좋을까 생각하시죠? 저도 맨날 보고 있는데 글쎄요. 알리바바가 좋겠죠? 텐센트가 텐센트가 상당히 안되어있지 안되어있나? ADR? OTC 아닌가? 뭐 진동 닦으면 다 좋죠.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개별 전문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일단은 그게 아니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 CSR300은 와 보십시오 한번 이 보세요. 지수가 빵빵빵빵 터졌죠. 와 진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네 많이 올라갔고요. 보니까 약 17% 올라갔어요. 17% 주간에 지수가 올라갔고 또 이제 항생테카라고 하는 종목도 있는데 이것도 나스닥 100에 비해서 지다가 한 번에 끌어올려요. 한 번에 이렇게 19대 18로 차이도 별로 없어요. 나스닥 100하고 차이가 별로 없죠?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는 거 마이너스 8%에서 바로 붙어버린 거예요. 플러스 18%로 와 여기서 여기까지 많이 올라왔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항생테크도 아래세가 88입니다. 88 CSR300은 83 못 사죠. 못 사겠죠. 못 사요. 적어봐도 못 살 것 같아 힘들어. 무서워. 무섭고 그다음에 또 언제 빠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다만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셨는데 KWEB KWEB 이거는 살만하다. 이게 이제 미국 중국 차이나 인터넷 관련주가 모여있는 건데 뭐 알리오바 이런 게 포함되어 있죠. 텐스턴 같은 게 그나마 이게 이게 지금 보는 게 월봉인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것 같지 않죠. 이제 고점이 80, 90 위에 했거든요. 이제 32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와 물론 이제 단계절 올라왔지만 충분히 살만하다. KWEB는 ETF니까 중국 인터넷 ETF니까 살만해 보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혹시 만약에 중국 옛날 올라간다 하지 말고 몸찍어져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대형 지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KWEB가 좋아 보인다. KWEB가 한때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던 ETF였어요. 많이 알고 있는 ETF죠. 이것만 설명드리고 그리고 혹시 만약에 필요한 게 있으시면 럭셔리 브랜드 그러니까 차이나에 있는 럭셔리 브랜드가 보통 중국의 매출 노출도가 30%로 있다는 거죠. 많이 팔리겠죠. 루이브톤, 모헤네시 뭐 K링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게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도체는 약 40%까지 노출되어 있죠. 작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구지하자 퀄컴보트 여러 가지 기업도 있는데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속스라는 ETF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있는데 지금 보시고 있는 독일의 OEM 통해서 지금 현재 매출의 20% 순이익의 50%가 중국에서 만들어진다. 그것도 어마어마하죠.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중국에 살만한 걸 얘기하는 건데 럭셔리는 없는 것 같아요. ETF가 국내 미국에 없기 때문에 이건 직접 유럽 주식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는 속스 혹은 뭐 SMH 그런 게 있으니까 충분히 투자 가능해 보이고 자동차 업체는 이거 하면 참고하시면 좋고 하지 마시고 별로 이렇게 썩 제가 보기에는 뭐 현재 잘 안 되니까 참고하시고 이렇게 해서 중국은 장리만 올라가지만 갑자기 뒤늦게 어떤 이 참전에 참여하기에는 참전하기에는 별로 살 게 없다는 거 물론 좋은 종류가 많은데 너무 많이 올라왔죠? 이렇게까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